오늘의 영상 포인트 다리 밑에 공간이 있다 다리 밑에 공간이 있다 그들은 뭔가를 시도한다 잘 안 돼서 싸운다 탑3 안에 우리가 들면 내 진짜 머리 가운데 고속도로 밉니다 중계정은 게임에 집중한다 그럼 즐거움 자 이제 굴뚝 맛봤으니까 진지하게 에란겔 존버에서 탑10까지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미 유튜브 가건 다 나왔죠 10분 영상 나오죠 내가 볼 때 우리 말하는 것만 해도 한 3일째 영상 근데 우리만큼 이렇게 과묵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걸로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고 과묵하다 기억나 많이 들거든요 묵직한 남자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말을 잘 안 하니까 원래 컨셉이 말 보다는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저는 실력도 없는데 아 그래요? 기억력은요? 기억력도 없을걸요? 네 그래 보입니다 네 벨트!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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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러워 아니 이거 이거 화퀴충 노랜데 한 번 불러주실래요? 아 부끄러워요 남 앞에서 하는 거 처음이야 해보세요 제가 없는 척할게요 없는 척하면 제가 뭐 마음 편할 줄 아세요? 제가 재밌는데 알고 있거든요 어 재밌는데 갑시다 여기 거기 가면 재밌는 팁이 있어요? 싹!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되는 다리 밑에 공간이 있어요 다리 밑으로? 예 아 근데 자리장이 걸려야 뭐 좋던가 말던가 하지 재밌는 장소라 그랬지 좋은 장소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그건 그래 네 자 일타강사 일단 따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왔어요? 진작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타강사가 따라오세요 진작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 일타강사가 따라오라고 몇 번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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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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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을 들키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어렵다 어렵다 싹싹싹 건너와요 여기서 어떻게 가 여기서 점프해야 돼요? 적당히 점프 섞으면서 오시면 돼요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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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5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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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아 뭐야 뭐야? 왜 때렸어요 저? 왜? 아니요 나 안 때렸는데 아까 벨트 가지고 욕해가지고 그래요? 내가 올라가 볼게 제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낙댐이 아니라 때린 건데 이거 낙댐 뜨는데요? 이거 봐 이거 떴네 떴어 지금 근데 봤어 봤어 1인칭으로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저는 좀 나은 줄 아세요? 아니 아니 오른쪽 뺨에 그 사막이 뭐예요? 당신도 오른쪽 뺨에 사막 있어요 우리 저기 보이는 섬에 갈까요? 저기 안가져요 봤어요? 보이지 않으면 제 3의 벽에 막혀요 저 신선한 바깥 공기 좀 쐬고 싶어요 아 여기 털렸었네 아앙 오빵 아잠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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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 뭔가 왠지 파밍을 하고싶으 아이 됐어요 그쪽도 한번 기절시키면 될거 같아 확킬 어? 잠깐만 잠깐만 해봐 난 안피한다 너무 가까이 사지 말고 두척무기가 아니고 뚝깍 패는 무기라고 원래 뚝깍 패는 무기라고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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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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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피구 게임 느낌 거리는 이정도 양쪽 이쪽 사이드 끝으로 가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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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 좌우만 하기 좌우만 아씨 좌우만 좌우만 에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근데 계정님은 싸우면서 치킨 먹어본적 있어요? 당연하죠 너무 무시하신거 아니에요 지금? 저 솔코드 해가지고 치킨 먹어본적도 있어요 거짓말 하지마요 당신 실력으로 솔코드를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 존버맨이 화나면 무섭다 영상 보세요 자 유장이 좀 빠른데 자 유장이 좀 빠른데 야 타 와 오빠 나 타 나 타 오빠 이쪽에서 총소리났는데 형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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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괜찮아 뛰어 와 혼자 뚝배기 쓴거 봐 하하하하 아니 당신 왜 파밍 안했어요 파밍을 왜 해요?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하하하 등에 앵무새 하나 앉아있는데 지금?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니모아이에요? 네네네네네 아니 벨트 없어가지고 총알도 얼마 못 주실던데 하하하하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존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딱뚱 우리한테 오는데?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요 우리? 뭐지? 우리 봤나? 이거 조금 그런데 이거 못 봤네 봤어요 아니 이리 오라니까 가만히 이렇게 나처럼 자신감 있게 쫄? 쫄? 네 오케이 오토바이 타고 튈래요? 오토바이 타고 튀어요? 자기장 아닌데? 우리 집이에요 지금 집이라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봐 얘 모르잖아 썰커드네 잡아가지고 아 맞네 나 총이 있구나 잡을 수 있어 뚝배기랑 갑바 없다는 거 인지해야 돼요 왜요? 조용히 말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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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나갔다 아악 아악 한탄창인데 한탄창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힘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본인의 주관을 확실히 밀고 가셨어야죠 아 탑10이잖아요 좀만 더 있으면 탑5인데 탑10이네 와아아아 해? 해 특별한 장소 일단 한번 더 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로 진짜로 특별한 장소 가고 싶으세요? 둘이 무슨 차이예요? 진짜 존버하러 가요 그럼 일단 여기 따라오세요 제가 처음 더빙 영상 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아아아아아 그 영광스러운 장소 오늘의 뭘 존버는 무엇이냐 이거 하기도 전에 그거 그거 하기도 전에? 와 이걸 실제로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이거 근데 패치돼서 안 돼요 이제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 돼요 돼요 어 쏜다 어 뭐야 이걸 쏜다고? 일단 기억할게요 머리가 살짝 보이네 원래 머리도 안 보였네 움직일 때 보여요 움직일 때 턱 들 때 아 턱 쭈가리를 날려야 되는데 얘를 진짜 예 꽈치쭈 이게 요추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자주 들더라구요 얘가 아 이 정도면 안 보이나? 머리도 없애고 싶은데 이게 안 보이는 스폿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머리 살짝 보이는 것도 귀여워요 개구리 할 느낌이라서 둘이 같이 있으니까 불알 아 자기장 안 좋잖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 좀 안 좋네 2번핑 보이세요? 네 2번핑에 차가 있거든요 이거 페이지까지만 버티죠 우리 아 그럼 차를 뺏기겠구나 지금 빨리 건너야돼 지금 그럼 오더 한번 들어볼게요 Let's get it 2번핑에 차 없으면 큰일 나는데 오 씨 오 씨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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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좀더 내려야돼 자가 제일 중요해 자가 이게 30cm 자가 아니고 2m 자가 쭉 내려가는 느낌으로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오늘의 벌존보는 이거 너무 축 늘어졌어요 이거 늘어진 아버지 팬티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그 아니고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하지마세요 자 제가 사투리가 들어가가지고 어쩔수가 없어 사투리 들어가면 더 멋있어야죠 자 오늘의 벌존보는 무엇이냐 아니네 여보야 자기장 무조건 붙는 나이 오어어 저 백년할말이 치와와 님들 나 지금 안죽이나 아 왜죽여 아 이거는 확 turning 아 이상한 놈이야 얘 진짜 당신의 몸까지Work 왜 나만죽지 항상 탑3 아 아까 재미님이 들켜서 그래요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걸 나만 죽이고 간다고? 아니 두명 있는거 봤을거 아냐 따뚱 하나가 더 있는데? 어 들켰다 아 아 아 안 들킨거 들킨거 같은데 이거? 잠시 간 뭐지? 뭐 мои 와 아직도 당장 있는데 여기? 아니 왜! 어 çok 아하 지배 이야 아 아니 그런데 아니 탑3안에 간다면서요 재민님 들킨거 아까 걔가 지워먹고 방금 봤잖아요 변태같이 안 죽이던거 아 ye 왜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자기장이 안 붙지? 오토바이 타야 돼, 오토바이 타야 돼. 오토바이 되게 좋아하시네. 아까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뒤집어졌잖아요. 제가 O씨인 거 알아요? 오재민의 O가 오토바이의 O자예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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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, 앞에. 헬로우. 와, 이거를 순식간에 제껴버리시네. 앞에! 아아아아악! 오재민! 이 정도예요, 제가. 근데 이 정도는 좋은데 제 등에 총알 박혀있는 거 이거 좀 거슬리거든요. 저만 막고 있는 거 같거든요. 물속으로 갑시다, 물속으로. 맞아요? 이거 수륙량용이에요, 이거? 어, 여기 물 아니야? 왜 여기 물 아니야? 제미님 아 저 쓴급 했어요 정함 두 두 두 두 ا이 pak